앞으로 뷰는 최고급 승용차에만 옵션으로 장착되는 허상거리 구현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장착하면 차량 전면 유리에 실시간 길 안내와 OBD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인 전방주시 태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옆이 아니라 앞을 본다는 뜻이에요 앞뷰 안돼요? 앞브로뷰? 앞브로뷰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어렵죠? 1, 2, 1